앞에 부분만 볼까? 어떤 느낌인지? 이 세 문단의 느낌이 똑같잖아. 그러니까 만들어진 감정같은거지. 사람이 말을 할 때 보면 문장 하나, 단어 하나, 표현 하나에서도 느낌이 다르게 나오게 되고 그게 훨씬 더 실제로 내가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 짧은 문단에서도 같은 톤에 같은 감성으로 힘을 빼서 공기만 소리만 해서 저는요, 이 모습은요. 발성을 빼고 호흡을 좀 더 넣어서 사근사근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 다 그렇게 가면 지루하고 느낌이 똑같단 말이지. 딱 보는 순간 지루해진단 말이지.